도널드 트럼프냐 조 바이든이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전투표가 변수입니다. 취재기자와 시간대별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.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. 강 기자,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? 미국은 주별로 개표 기준과 방식이 다른데요.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, 캘리포니아 등 격전지역의 투표가 끝나고 오후 3시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. 현재 미 동부와 중부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.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우편 투표가 폭증한 탓에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데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잡힐까요? 시간대별로 설명을 해주시죠. 이르면 조금 뒤인 오전 7시, 오전 8시부터 일부 지역에서 첫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핵심 경합지로 꼽히는 플로리다는 투표가 끝나면 오전 9시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후 9시 반쯤에는 또 다른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의 출구조사도 나옵니다. 이들 지역에서 압승자가 있다면 이르면 오늘 오후 2시, 3시쯤에도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 개표를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대략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이 펜실베이니아 지역입니다.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곳은 오는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더 추가로 접수하기 때문에 개표 결과 확정 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과거에는 투표 마친 날 밤에 당선자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힘들 수도 있겠어요. 네,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서 많게는 70%까지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많은 주가 투표일 전 우편 투표 개표를 시작하지만 일부 주는 투표일 당일이 돼야 개표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주는 11월 3일 소인이 찍혔다면 다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. 후보 중 한쪽의 독주 향상이 나타난다면 오늘 오후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가 높은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며 대선 패배 시 불복할 가능성이 있고 혼란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강 기자, 얘기 잘 들었습니다. 네, 강 기자, 얘기 잘 들었습니다.